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1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며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이여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누를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히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3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만화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 시대 가운데 유명세를 떨쳤던 코미디언 중에 이줄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코미디의 황제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우리나라 코미디의 역사에 환획을 그은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만 사실 저는 이 분이 직접 TV 매체를 통해 어떤 코미디언으로서 활약한 모습을 생방송으로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제 또래보다는 저희 윗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매우 사랑하는 코미디언이었고 그분들이 이분의 위대한 업적들을 이야기했기에 아, 이분이 한국의 코미디 역사에 큰 업적을 남겼던 유명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사실 제게는요 고 이줄씨가 유명한 코미디언이다 코미디의 황제이다 이것보다 다른 더 큰 이미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을 떠오르면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후회 저는 2002년 8월 고 이줄씨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기 전에 TV 광고에서 했던 말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TV 광고 공익 영상을 찍으셨는데 TV 영상에서 얼굴 표정 가운데 후회가 가득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이게 정말 후회됩니다 1년 전에만 내가 이것을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당시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와서인지 저에게는 그분이 코미디언보다도 자신의 지난 과오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으로 더 깊이 저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삶에서 혹때로는 지나온 삶들을 반추하면서 또 했던 결정들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의 후회를 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런 후회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들어가게 하는 반정적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후회는 자신의 삶에서 너무 늦게 나타나서 마치 고 이주일 씨처럼 삶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사시대라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부른받았지만 그 책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한 단 순간에는 빛을 발했던 사람 바로 삼선의 최후를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삼선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삼선이 죽기 직전 그가 어떠한 활약을 벌렸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삼선은 오늘의 사건 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죠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이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뽐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했던 강력한 모든 힘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힘의 근원이 한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삼선은 이때까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는데 힘이 없는 삼선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손쉽게 삼선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1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먼저 붙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눈을 빼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두 눈을 잔인하게 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가사에 내려가라고 얘기하죠 가사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에요 그곳으로 데려가서 노출로 그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삼선을 붙잡아가지고요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다섯 핵심 도시 중에 하나인 가사로 그를 끌고 가서 줄을 맺습니다 그리고 옥 안에서 맷돌을 계속해서 돌리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당대에 가장 천한 노예가 했던 일입니다 맷돌을 돌리는 일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리 가운데 머릿속 가운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모습입니까 삼선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태양의 사람 태양이라는 뜻인데 어두운 사사시대 가운데 태양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가 블레셋 족속의 구경거리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으며 하나님의 법과 뜻을 거역하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내어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고 절망만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22절을 보시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삼선에게 마지막 은혜를 그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머리털이 밀렸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사기 기자는요 단순히 삼선의 머리털이 자랐다는 어떤 물리적인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닙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선이 여러분 언제 자기의 힘을 상실했습니까 바로 들릴라가 자신의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잘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때 그의 힘이 없어졌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왁께서 삼선을 떠나신 것을 그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삼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그의 근육과 어떤 다부진 체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삼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이 회복되겠다는 복선이 이 말씀 가운데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머리털이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회복의 복선이 그려져 있고요 블레셋의 조롱거리로 삼선이 지내고 있었을 때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삼기고 있었던 신인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기쁨의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축제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하죠 열광하면서 소리를 막 지립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삼선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다 우리의 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신에게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이 열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즐거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하면요 이는 술에 취해서 마음이 흥분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망에 충실한 존재인지요 그렇게 술에 취하고 흥분된 열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흥을 더욱더 돋구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선을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많은 블랙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뭐 다곤신께 제사를 드릴 때 미리 뭐 정해진 순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그토록 강인했던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그 삼선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두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옥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블랙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떤 제주를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의 흥을 위해서 춤을 췄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삼선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을 두고 이 광경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16장 27절을 가보시면요 지금 블랙셋 사람들이 모여서 박원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블랙셋인들이 모여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랙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천명 가량이라 다 삼선에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전에는요 남녀가 가득하게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셋의 모든 방백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방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느라 모든 방백들 소위 블랙셋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인사들 귀족들과 귀족들과 신하들과 유지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그들 모두 한때 엄청난 대족이었던 그들의 항상 그들에게 골칫거리였던 삼선이 힘없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에 또한 예배를 드리려고 신전 가운데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성경기자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이 신전은요 2층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지붕에 지붕 즉 2층에 남녀가 3천명 가랑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2층에 3천명이 있는 거예요 2층이 3천명이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층에는 몇 명이 있겠습니까 2층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래층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1층에는 2층의 두 배 혹은 3배 그러니까 이 다곤 신전은 한 만 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 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하는 삼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삼선의 마음이 즐겁고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내 앞에 내 눈 앞에 관객이 굉장히 많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관객 앞에서 내가 제주를 부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서 야 정말 감격스럽다 그렇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그는 정말 생애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비참함을 느끼고 깊은 탄식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게 제주를 부리면서 그런 모멸감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있는 최정점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삼선에게 아마도 제주를 부리다가 휴식시간이 삼선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선이 어떻게 하냐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를 안내했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나지막히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에 의지하게 하라 즉 기둥에 기둥 쪽으로 데려가 달라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말은요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조용히 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즉 삼선은 지금 피곤한 척 하면서 자신이 피곤한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접근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남녀가 모여있고 블리세스의 모든 귀족들이 다 모인 바로 그 자리에서 삼선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런 외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삼선이 이와 함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세스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삼선은 아마도 절규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장면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와 비슷한 심정으로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구에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바로 삼선이 지금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는가 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오거든요 삼선이 여왁께 부르짖자 이르대는요 사사기를 기록한 기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삼선이 말한 외침은 두 군데 나옵니다 28절을 다시 보시면 삼선이 여왁께 부르짖자 이르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랙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때 아니 삼선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여 여와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가 대단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선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안다면 이 장면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요 삼선이거든요 삼선에 대한 기록은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의 내용은 사실 삼선이 그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삼선에 대한 기록은 14장 15장 16장 총 3장에 불과합니다 14장에서 삼선은 사사의 직무에 어긋한 일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블레셋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나기턱뼈로 사람을 죽이는 등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삼선의 인생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핵심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삼선의 인생에서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진실되게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15장을 보면요 한 사건에서 그가 하나님을 부른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삼선이 나기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천명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서 있는 사람 1천명을 죽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막 움직이고 막 싸우는 사람들을 상대로 1천명을 죽였으니까 삼선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싸움이 끝난 다음에 삼선이 목마름 가운데 죽을 지경에 놓여가지고 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5장 18자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선이 심이 목이 말라 여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도 성경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는 건 이 뒷말인데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주께서 라고 얘기해 있어요 주께서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삼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 언어들로 단어들로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직역하면 당신이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종의 손으로 이 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그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영화이지만 그분의 거룩한 이름 엘로힘 야외 아도나이 그런 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여나 당신이란 말이 하나님을 가르친다 해도 이 부르지는요 자기의 육체적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다급한 요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삼선에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이 말라가지고 다급해지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이전에도 정력을 쫓아 살아가고 육체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살아갔던 그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진 사사라면 그리고 사사로 부른받은 자라면 그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하는 것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소리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입술 가운데 가장 많이 고백되어야 되는 게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삼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삼선은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들릴라 님나의 여인 이런 다른 것들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것을 사랑하므로 다른 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삶에서 부르지 않았고 신앙에 실패를 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당한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선은 오늘 앞에 나오는 기도원이나 또는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요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던 사사들은요 매 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선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리미아는 예리미아 20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리미아는 여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선은 삼선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육체의 힘으로 알량한 지혜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그래서 진정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안타깝게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되게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부른 경우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오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 삼선은 이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진실되게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 번 부르죠 주여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정말 슬프게도 이것은 삼선에게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여우와 하나님에 대한 부르지즘이었습니다 이 간구를 하면서 그는 분명 이제껏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분명 후회와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을요 좀 더 실감나게 삼선이 가진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머리털이 잘리고 눈이 뽑힌 한때 나시린이었고 당신의 사사였던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 마음에는 후회가 가득하고 저 때문에 지금 당신이 수치당하고 있음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내게 맡기신 사명 나의 마지막 전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잘것 없어진 생명을 들이오니 제발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그는 간과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한 번 더 진정으로 삶에서 부르지 않고 살다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최후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삼선의 지난 세월의 시간이 참으로 아깝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일생 동안 좀 심한 말로 하면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겉으로는 난 사사다 난 나실인이다 난 주님을 위해 산다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며 무언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 속 진신된 곳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없는 텅빈 깡통과 같은 삶을 그는 살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서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차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회자들은 우리 집을 받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진실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아닌지를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겉만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간구는 없는 텅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 때 그곳에 있던 불렀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도 비웃었을 것 같아요 삼손이 막 기도하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새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여가지고 삼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신전을 지지하고 있는 두 기둥을 양손으로 붙잡죠 그리고 불새 사람들과 함께 죽으리라 라고 외치면서 힘껏 그 기둥을 밀어버렸고 그 두 기둥이 딱 빠짐에 따라서 그 거대한 신전이었던 다곤 신전이 한순간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을 찬양하며 흥분 상태에 있던 그들의 찬양이 일순간 비명 소리와 곡 소리와 신음 소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날 수많은 이방 보네세 민족들이 삼손과 함께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성경기자는요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보네세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뭐라고 얘기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기자의 평가를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삼손이 이제껏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 삼손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삼손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하기를 삼손이 50세쯤 생애를 마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살아온 50년의 긴 세월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힘을 다했던 그 몇 초 그 몇 분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로 그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저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발버둥치며 더듬거리며 일생 동안 일한 그 긴 세월보다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려앉고 순정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위해 일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과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발버둥치지만 우리 성도는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 영원하시고도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나타내느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시름을 해야 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 어떤 건강식품을 먹으면 좋다더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생의 기한을 따라 잠시 잠깐 이 세상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가 아닌가 이것을 놓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름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손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일생 일생 동안 행한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함께 잠시 동안 행한 바로 그 일이 더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일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은 일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삼선에게 최후의 그 순간은 그가 이제껏 살아온 모든 일생보다 귀중했습니다 삼선이 사사로 20년을 일했는데 섬겼는데 삼선의 마지막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아니면 몇 초 돌기둥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 돌기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기도하고 돌기둥을 무너뜨리던 그 3초 아니면 4초 아니면 몇 분 그 시간이 삼선이 지나온 20년 동안 사세생활을 했던 그 시간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죽음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생을 사는 동안 짧은 시간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더 위대하게 드려내려는 이 마음 가장 위대하게 가장 분명하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드리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선의 생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헛되이 살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지 않나요 사람의 인생의 시간은요 정말 잡을 수 없이 너무나도 빠른 것 같아요 정말 늦게 갈 때는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었을 때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생각이 들지만 다른 때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20대 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열정으로 신대원에 가서 전도서 생활을 하고 공부했던 그때가 엊그제 것 같은데 벌써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지금은 40대가 돼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또한 아 참 세월이 빠르다 내가 정말 푸릇푸릇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이제는 원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라요 네 여러분 시간이 빠를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시간 낭비 같은 헛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헛되이 사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서 글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원본으로 지격해 보면 귀해를 잡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귀해를 잡으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귀해를 날마다 날마다 붙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삼선의 세월을 삼선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비춰보고 지금부터라도 만약 내 생애를 되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 저도 삼선처럼 겉은 화려한데 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속이 없는 정말 헛된 삶을 산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마지막 삼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그분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후의 삶에서는 주님을 진실되게 부르고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우리가 띄어지기를 소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되지 않는 인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